여러분 안녕 한비티비입니다 오늘 은가은님 3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날 은가은의 티키타카 btn 라디오에서 하죠 오후 7시입니다 다음입니다 3월 9일이죠 3강사 지간전에서 하는 낙성식 기념저녁 음악회 공연인데요 8시부터 9시까지 중에 은가은님이 나오시는데요 8시 정도에 가시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9일이죠 3강사 낙성식 위치는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 길 77입니다 알려드렸구요 다음 소식입니다 3월 13일날 은가은의 티키타카 똑같이 오후 7시에 btn 라디오에서 하구요 3월 14일입니다 tv조선에서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오후 10시에 나오시죠 3월 19일입니다 tvn 공개방송이죠 경주에서 오후 2시에 본 예정으로 되어 있으시구요 3월 20일입니다 방송 프리안 닥터 tvn에 오전 9시에 은가은의 티키타카 btn 라디오에서 오후 7시에 3월 21일입니다 tv조선 화요일은 밤이죠 오후 10시에 3월 22일입니다 퍼펙트 라이프 오후 8시 tv조선에서 하구요 23년 3월 23일이죠 오후 7시에 창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신춘음악회 3월 27일입니다 프리안 닥터 방송 오전 9시에 3월 27일 마찬가지로 btn 라디오 오후 7시에 은가은의 티키타카 합니다 이렇게 3월 스케줄 은가은 님 스케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